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다은입니다. 오늘은 양 시장 모두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다시 총 상위 주도 대부분이 상승하면서 오늘 짱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을지 저희가 들어보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값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특히나 반도체 주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멘토님. 어떻게 지금 이 신호를 해석하시나요? 아직까지 조금은 기대하기는 이르다 그런데 이제 약간은 수급의 변화라든지 시장 방향성 변화가 살짝은 좀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 주가 조금 올라온다 했는데요. 지금 우리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재용 회장님께서 미국에 방문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5G 투자라든지 반도체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런 인식들과 그리고 오늘 실적 장세라고 하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증시만 바라보고 있고 내 종목만 바라보고 있고 반도체 업황과 5G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 때리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원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해놓으니까 결국 어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우리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우존도가 높은 원자재가 80%가 넘는 그런 원자재들이 3천 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소뿐만 아니라 지금 니켈이라든지 텅스텐 그리고 마그네슘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조금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타격을 줄 것인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년 초 약간 시간차를 두고 증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미국이 조금 반대가 나오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은 오늘만 하더라도 1800억의 외국인들의 매수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1700억의 기관 매수대가 보이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할 만한 정도죠. 지금은 꾸준히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은 꾸준히 산 게 더 많은 상태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사실은 좀 샀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팔아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샀다라고 봐야 될 것인지 단기적으로 들어올 것인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 지금 수급만 봤을 때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추가 매수에 나서야 돼 라고 보기엔 아직까지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도 2900포인트 반등이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2900포인트 반등이 나갈 자리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트는요. 반등이 나와야 될 때에서 나오고 떨어질 때에서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저항지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2900포인트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2900 한 50포인트라든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760포인트 70포인트 이 정도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2900포인트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쌍바닥이 상승부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 쌍바닥 상 우리가 꼭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쌍바닥의 꼭지점을 돌파하는 자리 그러니까 3050포인트를 적어도 넘어섰을 때 우리는 상승이구나 또는 상승세가 조금은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 상승세가 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또 그것도 별로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증시랑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랑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채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중국 지급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들이 증시 내 종목이랑 무슨 상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전체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매수세가 떨어지게 되고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왜 떨어지죠?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기는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지수가 내려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리스크들이 하나하나 반영이 되고 있고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나오는 반등에 우리가 뭔가 눈을 막 불이 켜고 지금 매수 종목 찾는다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든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3,050포인트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 상승이 강하게 이어져서 전고점까지 막 뚫고 올라가면서 또 2차 상승, 3차 상승, 슈퍼사이클 이런 거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 쪽에 가깝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금화 못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번 상승을 현금화의 그런 탈출 노도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3,050포인트를 또 뚫지 못하고 또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2,900포인트는 위험하겠죠.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뚫지 못하면 이게 속임수가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막차 탄다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신규 매수를 많이 했겠지만 무너져버리면서 그들에게 손절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속지 마시고 조금 더 자중하신 다음에 3,050포인트가 돌파됐을 시 매수가 아닌 매도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3,05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안착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조금씩 올라올 때 현금화를 해나가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텔레칩스요. 네, 텔레칩스 매숟가랑 비중은요? 네, 16,300원에 5% 16,300원에 5% 알겠습니다. 비중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 텔레칩스는 어떻게 보세요, 맨토님? 뭐 일단 오늘 5G 관련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로 엮이면서 얘도 약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5G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아요.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5G 관련주로 올라왔던 기업들이 별로 의미 없이 올라왔다, 이유가 없이 올라왔다, 올라오면 안 되는데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5G가 아니라 6G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무슨 6G냐, 5G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5G는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G 요금제 쓰고 계세요, 혹시? 네,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컨텐츠는 뭐 쓰고 계세요? 5G 컨텐츠 쓰고 계시나요? 뭐... 안 쓰시죠? 네. 증강현 씨, AR. 없어요. VR. 그렇죠, 아직. 안 쓰시죠? 데이트 엄청나게 쓰시거나 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괜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제만 비싸고 괜히 쓰고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5G 투자를 해서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다운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트리밍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화 다운마다 핸드폰에 담아서 지하철에서 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5G를 만들어놨더니 별 쓸모가 없어져버렸고 이제 컨텐츠가 만들어질 즈음 되면 이제 6G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IoT라든가 방대한 데이터가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5G는요. 만들어놓은 게 아까우니까 그 원가라고 하죠. 만들어놓은 원가를 뽑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커지로 쓰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 쓸 이유가 없는 통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G는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 실패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G가 넘어갔을 때야 진짜로 통신 산업이 다시 뛰어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럼 5G에 왜 다들 열광했는가 6G 넘어가려면 당연히 5G를 통신망을 깔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신망을 깔아놓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지원,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파가 되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어떤 구설수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5G가 앞으로 유망합니다라고 홍보를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이렇게 다들 비싸게 사신 거예요. 시청자님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5G는 지금 시청자님도 안 쓰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금제만 쓰고 있지 콘텐츠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집에 우리 사물인터넷 달아놓고 집에 지금 밖에 나가셔서 보일러 튼다든지 밥을 해라라든지 세탁기 돌려라 이런 거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망만 깔아놨을 뿐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게 되고 산업에서만 조금 이렇게 실험적으로 쓰고 있는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결국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결국 떨어진다고 봐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6G가 다시 또 대두가 되었을 때 그때가 화두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거 약간의 몸풀기였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이 몸풀고 있으니까 이제 뛰어가려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잠깐 반등이 나와주고 그리고 대선 전국이 들어가게 되면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도 5G를 인프라에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17,000원, 18,000원까지 다시 한 번 뛸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졌다 올라간다. 그럼 떨어졌다 올라가는 걸 지금부터 찾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반등 나올 때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쯤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빠져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제 분석이 맞았다는 걸로 예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14,100원 떨어지게 되면 빠진다 보고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삼성 SDS 18만 6천 원에 30%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네. 18만 6천 원에 30% 매수는 한 몇 달 되셨나요? 매수하신지? 여름쯤에 했어요. 여름쯤에요? 7월쯤에. 그 이후로 쭉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는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빨리 올라오고 있지는 않네요. 다른 삼성 대형주들에 비해서 반도체 주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삼성 SDS는요. 대한민국에서 상담할 가치가 제일 없는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은 걸 상담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황인데 걱정할 게 없는데 사람들은 주가가 빠지면 걱정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떨어졌을 때 팔 거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팔아야 손실이고 팔아야 수익이라고 한다면 안 팔면 아무것도 아닌 투자 중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 SDS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금은 지수가 안 좋아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 있는 상황에서 걱정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빠졌으니까 싸게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더 좋다.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에 치킨을 시켜 먹었거든요. 그런데 치킨을 시켜 먹는데 22,000원짜리 치킨을 제가 할인을 받아서 15,000원에 시켜 먹었어요. 싸니까 제가 안 좋은 닭을 먹었나요? 아니면 싸니까는 제가 먹으면 안 되는 닭을 먹어서 제 인생이 끝났나요? 시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할인받아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아주 좋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닭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 치킨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면 싸게 살수록 득이 생긴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TV도 그럴 거고 냉장고도 그럴 거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아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소비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사고 나면 내가 입고 이 옷도 그냥 입고 나중에 되면 더 다 떨어지거나 해지거나 하면 벌어야지 생각을 하지만 주식은 사고 나면 나중에 다시 되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당근마켓이 요즘에 성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거기서 내가 물건을 싸게 사서 다시 또 비싸게 파는 되팔이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고 거기서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일환이에요. 똑같은 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거잖아요. 삼성 SDS라고 하는 이 주식을요. 싸게 살 수 있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더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삼성 SDS라고 하는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 영업이익을 제가 파란색으로 쭉 그어놨는데 8,700에서 9,300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출도 10조 원에서 13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도 어떻게 됐죠?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도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우리가 IT 서비스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물류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거기에 어떤 기업가 하겠다고 했냐면 블록체인의 대장은 삼성 SDS예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맨토님 산 건데요. 그러면 샀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추가 매수를 지금 제가 30% 갖고 있는 거에서 한 반 이상 더 해도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하락이 끝났을 때 하는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더 사고 난 다음에 매수가만 낮춰놓으면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낼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기쁜 일인 거죠. 그렇죠?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 정말 적자 기업이거나 상패화될 기업이었으면 떨어지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데 떨어졌다고 했을 때 다 떨어진 것 같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나요? 확신이 안 드나요? 어떤 상태인가요? 저는 15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아니요. 가격으로 정하지 마세요. 15만 원 밑으로, 14만 원 밑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을 보세요. 차트 그림을 봅시다. 우리 선으로 쭉 이어서 볼게요. 그림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까만색 하나 산호를 하나 그어놨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네.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게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으세요?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봐야 돼요. 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돼요. 맞아요. 이런 걸 지금 추가 매수하거나 신균 매수하겠다 하면 괜히 내가 가격을 15만 원까지 봤으니까 14만 원 봤으니까 지금 추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진다?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하는 거예요. 안 끝났잖아요. 그죠? 우는 아이는 다 울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울고 난 다음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우리 증시에서 격언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요. 여기서 끝났다는 걸 확인하려면 적어도 15만 원 선에서 한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는 버티는 걸 좀 확인을 시켜줘야 우리가 너가 이제 거기가 바닥이구나 추가 매수해 줄게 라고 하는 거지 내가 먼저 안 달라가지고 너가 15만 원이니까 이제 바닥이겠지 내가 사줄게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다리시고 15만 원에서 적어도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하고 싶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봅시다. 네가 15만 원에서 3개월 버티면 내가 추가 매수해 줄게 라고 얘가 우리한테 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셀트리온 제약하고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6만 천 원에 28%입니다. 네, 16만 천 원에 28% 그래도 오늘 이제 좀 급등이 나와서 마음이 조금 놓이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얻는 건지 더 떨어지는 건지 제가 객관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셀트리온 종목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멘토님. 그래도 오늘 다행히 지금 삼형제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높잖아요, 16만 천 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 셀트리온은 상담 들어올 때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떨어졌다고 하는 거지 실적 되게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 끝났다, 반등 나온다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 궁금하다고 하셨고 객관적으로 궁금하다 하셨잖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말씀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면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안 산다면 내려갈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더 올라간다, 또는 떨어진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네, 저도 올라간다고 믿고 싶고 믿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치료제가 나왔고 병인이 나왔고 얘가 믿고 싶은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분도 워낙 이제 상반되고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TV에 나오고 있는 주식 전문가 중에서요. 제약 관련해서 정말로 의료업계라든가 치료제업계라든가 임상업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게는 다 몰라요. 그 말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주가의 위치와 가격의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님보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업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우리는 주식을 할 때 한가심 기억하면 돼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건데 좋은 기업이 아니라 좋은 가격을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좋은 기업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회사 대표가 아닌 이상은 또는 우리가 회사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거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라든가 제가 알 정도면 시청자님도 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저라고 해서 셀트리온 제약의 엄청난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가격의 전략을 잘 짜고 기업의 어떤 가치 가능성이 있을까 그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결국 이걸 매도하셔야지 본전을 찾든 수익을 내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걸 좋다고 달려드는 불나방들이 많다면 주가가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들은 또 속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를 줘야 남한테 물리게 만들어야 내가 돈을 번다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좋다고 할 만한 뉴스가 더 많을지 기대감이 남아있을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적어도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가 정답인 거예요. 올라간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더 달려들 수도 있고 셀트리온에 대한 믿음은 아직까지 끊기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치료제 이야기 방금 시청자님도 언급하셨듯이 치료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또 싸다고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올라가면 어제 살 걸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매수세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 본전쯤 오면 뭐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어보셨잖아요. 내가 싼 가격에 산 게 아니니까 물렸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싼 가격에 샀으면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남들이 무섭다고 실적 안 나왔다고 폭락했을 때 사봐서 샀어 보세요. 지금 20, 30% 수익 중이에요. 주식은 그렇게 아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샀을 때 남들이 나중에 좋다고 인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샀다가 매도하시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더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당장에 오늘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12만 원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윗골을 쭉 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도 괜찮아요.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신뢰가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그중에서 셀트리온 사명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본전 이상까지 한 번 올라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건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 기본 원리를 깨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코롱인더. 네, 매숫가랑 비중은요? 매숫가는 10만 원이고요. 정확하게 그 비중은 약 한 40, 한 5%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인더 45%, 10만 원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8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전략을 한 번 세워볼까요, 멘토님? 전략이 잘 나오지 않죠.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누군가는 비싸게 사게 되고 그분은 이제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내가 승자가 되려면요. 그냥 내가 수익 봤을 때 빨리 팔고 나와버리고 비싸게 안 쳐다봐야 돼요. 근데 내가 패자가 되는 방법은 고점에 사서 몰려서 다시 올라오겠지 하고 기도하고 좋다는 주스만 찾아보고 어떤지 맨날 상담하고 이게 패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송을 보면 항상 안 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목격이 돼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반복을 하죠. 이게 제가 주식시장 7년 차 전문가 생활하면서 바뀌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바꾸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 호통하고 막 혼내고 하는 게 제발 이렇게 안 샀으면 좋겠거든요. 코오롱 인도도 지금 상황이 좋은 기업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괴로울 수밖에 없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코오롱 인도와 같은 기업이에요. 뭐냐면 실적이 정말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1,500억 벌었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3,300억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요. 기대를 끊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고 좋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적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게 10만 원에 사셨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 손절도 못하고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이 추가 매수도 하게 되고 시간 투자만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잘 올라오는 종목들은 다시 본전까지 금방 올라오지만요. 잘못되면요. 이런 거는 고점에 잡으셔가지고 몇 십 년, 10년에서 15년 고생하실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절대로 비싸게 사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비싸게 샀을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시청자님께서 비싸게 사신 걸 인정을 하시고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빨리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반등을 조금 한 번 줄 때 한 번 8,500원, 8만 5,000원 정도까지 한 번 나와줄 수 있거든요. 한 번 9만 원대까지도요. 그때까지 반등이 나올 때 본전 욕심을 찾으시는 것보다 손실이 좀 있더라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 이 코오롱인더는 7만 2천 원 7만 2천 원 정도까지 바닥을 좀 이렇게 보고 아래쪽을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반등은 여기서 한 번은 줄 거예요. 그 줄 때 8만 7천 원 8만 8천 원 9만 원 이렇게 한 번 올라와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올라올 때 본전까지 올라오겠지라는 또 희망을 가지지 마시고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밑으로 밀리게 되면 7만, 아까 말씀드렸던 7만 원 자리가 밀리게 되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비중을 줄이자라는 전략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실을 좀 각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멘토님 그러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면 매스컷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보여드리면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OCI라는 기업이 있어요. OCI가 2011년도에 전 세계가 태양광이 난리 났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투자된다 신재생에너지 투자해야 된다 난리가 났었던 자리에서 65만 원 60만 원 55만 원 이때 급등되어 있었죠. 저 자리까지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저도 저 자리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저 자리에 투자해갖고 쫄딱 망했었어요. 저게 다시까지 올라오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청자님도 저런 경우가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진하셔야 돼요. 기다리면 답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절하시거나 손실을 각오하시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멘토님. 참고하시 바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또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멘토님 언제 열리나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자꾸 이렇게 비싸게 사시잖아요. 맞아요. 비싸게 안 사는 방법은요. 좋다고 할 때 안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좋다고 할 때 안 살 수가 없죠.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못 잡으면 주식을 안 해야 돼요. 그 마인드를 못 잡거나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는 성격 좋다고 하는 것만 자꾸 사고 싶은 어떤 그 느낌이 있다면 그걸 안 하셔야 돼요. 주식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굳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라든지 재테크 관련해서 내가 주식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싸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지 마시고요. 비싸게 안 사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걸 자꾸 먼저 터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조언을 많이 드릴 거니까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참석을 하셔서 좀 비싸게 주식을 안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바라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38,000원에 25% 지금 물을 타도 될까요? 제발 벤토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물 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벤토님? 안 좋죠? 네 일단 지금 바이오파마죠. 맞아요. 바이오로직스가 있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가 메소를 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제가 시황 설명해 드릴 때 추가 메소 하지 마세요 신규 메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내 종복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빌딩 하나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건물이 하나가 무너질 거니까 지금 건물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303호는요 751호는요 713호는요 1021호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딩이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요 이거는요 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금 추가 메소 할 자리가 아니고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바닥 잡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저점을 잡을 때 방향을 잡을 때인데 많은 분들께서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도 추가 메소 자리가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원래 추가 메소 할 때까지는 정말 많이 참아야 됩니다. 인내의 시간이고요. 지금도 저는 최소 두 달 정도 지켜봐야지 추가 메소 포인트가 나올 것 같다. 지금은 그냥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부자엄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덕양산업 3,800원의 50% 안 좋은 공시가 나와서 장은 좋은데 밀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중국 계열 회사의 채무 보증 그 공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덕양산업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이게 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주식 공부를 좀 더 하시던가 아니면 채무 보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채무 보증이 뭐예요? 채무 보증 예를 들어 제가 빚을 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용이 안 좋다든지 한도가 꽉 찼다든지 하면 한도가 꽉 찼으니까 더 안 빌려주겠죠. 그런데 누가 저를 보증해 줄 수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앵커님께서 내가 벌이가 이 정도가 되니까 문현진 저 사람 돈 좀 빌려줘라. 내가 보증 설게. 저 사람 못 갚으면 내가 갚으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 보증 서지 마라. 친구끼리 있을 때. 왜냐하면 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계열사에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에 다 했는데 계열사가 갑자기 또 돈을 두고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잠적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보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거 있을 때 바로 도망가거나 큰일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리스크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산업에서는 채무 보증이라는 걸 덕양산업뿐만 아니라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채무 보증이라고요. 수십 개씩 나올 겁니다. 이거는 한 달에도 수십 개씩 나올 정도로 기업들이 정말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악재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채무 보증을 해서 133억을 중국 계열사가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안 좋은 곳에 쓰이게 되면 악재가 되겠지만 그 돈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거나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덕양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올라왔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올 만한 기업도 아니었고 비싸게 사신 거 맞아요. 그냥 회사가 좋고 안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너무 비싸게 사셨고 지금 악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아직까지 하반기에 더 뛰어오를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 정도면 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금 일자리에서 저는 지켜보시다가 본전에서 바로 다 전략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부터 드릴까요? 네. 현대제철이요. 매숟가랑 비중은요? 네. 5만 1,600원에 40% 됩니다. 네. 5만 1,600원에 40% 알겠습니다. 뭐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맨토님 현대제철 어떻게 보세요? 철강 관련주는 제가 신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본전 찾는 거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철강, 원자재 가격 많이 올라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까지 지금까지 올라간 상황까지는 중앙은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뭘 하기 시작했죠? 테이퍼링. 테이퍼링 시작을 했어요. 원자재 가격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미국에서 몇 프로가 나왔냐면요. 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7% 예상까지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원자재가 너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에 그게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 만드는데 제품 원가가 드러난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가만히 냅둘 수 있느냐? 아니에요. 공급과 소비를 가지고 조절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정부가 삼성전자에 가서 야, 너 빨리 공장 반도체 많이 만들어! 라고 하면서 막 몽둥이 찜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빨리 많이 사라고 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소비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을 결국 정부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금리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올려버리게 되면 그게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테이퍼링도 시작을 했지만 테이퍼링 속도가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고요. 금리 인상도 앞으로 점점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예요. 그렇다는 말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던 이 시기에서의 첫 번째 상승이 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냥 단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인플레이션으로 생기는 원자재로 생겨가지고 가격이 급등해서 생기는 영업이익의 증가로 생기는 주가 상승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래쪽에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시청자님 본전까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 제 분석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3만 원 또는 2만 5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거를 반복하면서 그냥 박수권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못 잡으신 겁니다. 네, 이해가. 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잘못 잡으신 거고요. 손실이 나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면 여기는 손실이 그대로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가지고 뭐 어떻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안 돼요. 주식시장은 한 번만이 없어요. 한 번 실수가 그냥 그대로 다 손실로 이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식을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되고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번 손실을 토대로 뼈아픈 기억으로 남기셔서 다음번에는 교훈으로 삼아서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본전 찾고 이런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저점, 우리가 차트적인 저점을 찾아본다면 3만 6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3만 6천 원 자리에서 얘가 반등이 나오거나 좀 버텨준다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아마 추가 상승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금리 인상하고 맞물려가지고 그 상승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만 5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감지덕지다 생각하고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3만 5천 원 여기 자리가 지지가 안 된다면 3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비중이 좀 많으시더라도 손절은 하지 마시고 조금 내려갔을 때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리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 번 전화를 주시길 바랄게요. 네...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다음 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상담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EC 네 KEC 매수가랑 비중은요? 2700원 50%요. 오 2700원에 50% 언제 들어가셨어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요. 떨어질 때 그러면 매수하신 거예요? 예예. 오 승부사의 기질이 있으시네요. 네... 우선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KEC 뭐 어쨌든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지금 좋은 거죠. 근데 어디서 지금 팔까요? 오늘 굉장히 힘이 좋네요. 어... 일단 이런 투자를 자주 하시나요? 급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는 이런 투자예요. 급락매매. 자주 하세요? 예예. 아 자주 하세요? 그러면 뭐 사실 크게 뭐 조언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짱이죠. 그렇죠. 배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투자에 대한 감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고 제가 뭐 이렇게 쉽사리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얼떨결에 사가지고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런 분들께는 이게 수익이 아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이런 거는 지금 투자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텐데 이런 투자를 많이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알고 계시는 거고 몇 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만든 자기만의 어떤 매매 기법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수익은 팔아야지 내 돈이 된다. 매도를 해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조언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자리는 급락 매매라고 해서 제가 즐겨하는 매매이기도 하고요. 급락하고 난 다음에 단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매매예요. 저는 떨어진 중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가격이 빠져버리면은 가격 멜트가 매우 높아지니까 당연히 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투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잘 들어가셨다 생각이 들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이 투자를 했다면 지금 오늘 전략 매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단타의 기법으로만 봤을 때 호재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악재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수익이 20%대 이상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 매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만의 어떤 매도 기법이라든가 매도 전략이 있다면은 절대로 다른 호재라든가 뉴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전략대로 하셔야 된다. 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저는 지금 전략 매도를 분명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15% 이상이 되면은 다 매도하는 게 저의 기준이고 저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만약에 제 전략과 동일한 마음이 드신다면 전략 매도는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20%대든 30%대든 27%대든 26%대든 좋으니까 시청자님이 정하신 매수가에서는 또는 어떤 수익권에서는 반드시 절반이든 전략이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심장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는 지금 바로 당장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회사가 매당했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요. 회사가 괜찮다 안 괜찮다는 다른 데서도 많이 알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M코어요. 네. SM코어 매수가량 비중은요? 8900원 35% 8900원에 35%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올 봄쯤 된 것 같아요. 올해 봄에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꽤 오래 가지고 있으셨는데 SM코어 요즘 하락이 깊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하락이 깊은 것도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차트를 좀 안 보세요. 차트만 보면 우리가 싸워서 유리한 자리 또는 내가 싸우면 안 되는 자리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경조사에 갔는데 결혼식장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슬플 수도 있지 싶다가도 너무 통곡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저러지? 또 우리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거기서 혼자 걸껄거리고 웃고 있으면 저 사람 또 이상하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치고 빠질 때 굉장히 유리한 분위기가 있고 눈치 싸움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딨냐면 그냥 차트에 나와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까만선이거든요. 까만선 위에 쫙 꺼놨습니다. 여기 사면 유리한 자리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니까 떨어지는 자리인 것 같으세요? 떨어지는 자리요? 네. 그런 자리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를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떨어지는 자리 사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아래쪽에 검은 선 하나 더 그어놓을게요. 정확하게 아래쪽에서 다 잡으실 필요가 없는데 아래쪽에 검은 선 그어놨어요. 저기 샀으면 어떤 자리인가요? 사서 기다리면 올라오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막 더 떨어지는 자리인가요? 올라오는 자리. 맞아요. 그냥 여기 사면 올라갈 자리를 괜히 비싸게 샀으니까 물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격을 좀 봐라.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보자. 그런 걸 지켜보고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만 아셔도 이렇게 비싸게 사시는 이유가 없는데 차트는 안 보고 뉴스를 봤기 때문에 이런 데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차트를 안 보고 뉴스에서 좋다고 하니까 샘코가 앞으로 날아갈 거라고 하니까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지도 모르고 여기 곧잠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시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올 봄쯤이나 사셨다고 한다면 떨어졌다가 본전 찾을 기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아니면 올 여름쯤에 사신 거예요? 네. 여름쯤인 것 같아요. 여름쯤에 사자부터. 네. 이제 왜 떨어졌는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따라해보세요. 뉴스를 보지 말고 차트. 차트를 보자.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뉴스를 보지 말고 차트를 보시면 돼요. 뉴스를 보시게 되면 무조건 비싸게 사요. 이 기업은요. 지금 당장에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답일까요? 내려가는 게 맞는 걸까요?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도 이 회사는 공장 자동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무인 시대에 맞게끔 이 회사가 아직까지 재료는 분명 남아있을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야기는 분명 대선 후보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얘가 우상향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신규매 사겠다 하면 지금 사면 올라갈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보지 말고 차트를 보면 이건 사면 올라갈 자리인데 괜히 뉴스를 봤기 때문이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이 자리는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8,000원 정도까지나 다시 8,700원 언저리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들고 가셨다가 8,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저기서 더 갈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투자는 실패지만 다음번에 이걸 좀 봤으면 싶어요. 다음번에 보실 거죠? 네. 보시고 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이지요. 영어로 이지. 네. 매수가랑 계십니다. 아까 매수가를 제가 종목을 바꾸다 보니까 매수가를 제가 착각했는데 17,020원이거든요. 네. 17,020원. 15%. 15% 알겠습니다. 이지 지금 일단 주가는 좀 빠지고 있네요.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많이 빠졌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뭐 일단 이 기업 자체가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뭐 이런 쪽을 엮여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뚜렷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적자에서 흑자에서 왔다 갔다 적자 났다가 흑자 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이렇게 고점에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이건 투자를 잘못하신 거거든요. 이런 투자를 계속 하시게 되면요.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다른 걸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이런 투자 한 번에 자꾸 이렇게 손실이 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 뱉어낸다라고 하잖아요. 자꾸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자산을 자꾸 이렇게 계단식으로 늘려가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럼 올바른 투자라든지 조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올라갔을 때 고점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리시게 되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지금 오늘 상담을 보면요. 답이 없는 종목만 계속 상담이 들어오고 있어요. 고점에 사서 물리고 좋다고 할 때 살 때 사서 물리고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비중이라도 좀 작으면 좋은데 이 회사는 그나마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15%는 비중이 좀 작은 편이에요. 다행입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손절을 해야 될까요? 손절은 늦었고요. 일단은 손절을 하시려면 항상 기억을 하세요. 아니면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추가 매수도 좋은 기업을 하는 거지 나쁜 기업은 추가 매수로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답이 없다라고 하냐면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순절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 할 거면 얘가 적자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더니 거품이 빠져야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거품 빠질려면 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야 그때서야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업인데 저기까지 왔을 때 적자가 안 나야 돼요. 저기까지 왔는데 적자가 안 하면 추가 매수 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일단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고 여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13,000원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나올 때 저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바로 그냥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3,000원에서 16,000원이요? 아니요. 13,000원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준다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영어로 if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15,000, 6,000원까지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는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맞고요. 손실이 좀 있더라고요. 저 자리가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무너진다면 그냥 만원까지 쭉 내려갈 건데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만원이나 만천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을 좀 각오하셨으면 해요. 저는 본전 찾는 거는 일단 둘째치고 손실을 먼저 좀 각오를 하시자라는 전략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으면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다음번에 손실을 좀 각오하고 15,000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저는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대마초인데요. 미국 증시에서 밈 주식 투자 열풍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마초 관련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의회가 대마초를 연방정부에서도 합법화하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캐노피, 썬다이얼 등 관련주들은 최근 5월의 일간 20에서 40%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과 좀 연동이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5성 첨단 소재, 자회사가 의료용 대마초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테마가 오를 때 함께 주목받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2% 오르면서 3,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이더스 AI,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밝혔고요. 대마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미국 기업을 인수했고 현지에서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7%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풀린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다시 한번 봉쇄 조치에 들어간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진단키트의 수요가 계속 늘 것이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단키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4%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최근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기도 했고요. 인도의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히면서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3% 오르면서 5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보시죠. 오늘 장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죠. 레키로나주가 지난 12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로부터 정식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산 항체 신약으로서 최초로 유럽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만큼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호재까지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시세가 약간 둔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9% 오르면서 2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장중 1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차익실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장도 확인해보시죠. 오랜만에 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기전자의 강세가 오늘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수급은 엇갈리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에 6거래일 만에 3천선 다시 한번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 오르면서 3천선에 딱 걸쳐 있고요. 코스닥이 시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리면서 이쪽으로 힘을 좀 더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거래소보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더 많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102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희였습니다. 네, 주첩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의 시간이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짱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